한 가게의 임시 휴무 안내문이 화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불이 꺼진 가게 문 앞에 빨간 글씨로 임시 휴무 안내라고 적혀있죠. 약 2주간의 긴 휴가를 가지는 가게의 평범한 휴무 안내라고 생각했는데 휴무의 이유는 다름 아닌 불륜이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업주는 베트남에 있는 남편과 통화하던 중 다른 여자의 목소리를 듣게 됐다는데요. 업주는 임시 휴무를 알리며 일단 베트남 가서 두 사람을 아작내고 와서 장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궁서체로 집안일로 손님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마무리했는데요. 일주일이 훌쩍 남는 기간 동안 불륜 현장을 덮치고자 생계를 뒤로하고 베트남으로 떠난 업주에 감히 휴무 사유를 이해해주지 않을 수가 없죠. 이를 본 네티즌들 또한 불륜은 용서할 수 없다. 당장 현장을 덮쳐라. 응원하고 싶은 휴무 사유. 잘 해결하고 장사도 잘 됐으면 좋겠다. 안내문에서 분노가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업주를 응원했습니다. 안내문에서 분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